자 자 계속하자 해낭 어깨 검은줄이 아주 나와드는구나 음 음 음식 중에 그 씨앗이 용바 용바 씨앗이 아주 그냥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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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과시야 썩히자 용과시야 좀 심취자 용과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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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44기만 너무 이시시네 너무 많은데 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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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다 신고 조금만 밭일을 하니까 이게 음성이 드러나는구나 먹을 것들이네 음 잠깐 잠깐 공공원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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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? 오지마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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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따상아 말다 그래 좋아 하나가 모자르긴 하는데 괜찮아 빨리빨리 낮에 와 데라 잠깐만 루시님 어서오세요 초코맛님 어서오세요 미리 그냥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자와 어 배고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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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자 야 이거 바로 껴야지 어 어 가만히 앉아서 세워라 네워라 하면서 야 야 야 야 야 왜 안 던져 왜 끊겨 아 나이씨 고기 죽기도 귀찮아 너 많아 죽을까 던지고 던지고 박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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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 다행히 근데 갑옷을 입고 입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는 많이 안들어와요 아 아까 크램프스한테 죽어가지고 말도 안되게 나이스 그냥 배낭 버리고 그냥 갑옷을 입는거죠 자 어 자 나오.. 나올려고 해요 아이고 텐드 소울님 어서오세요 잠시만요